신용대출에 머물렀던 인터넷 전문은행이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성장이 정체됐다는 우려를 어느정도 덜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허윤형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내놓은 비대면 주담대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형 챗봇입니다. 기존 은행이 사용하는 페이지 전환형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카카오뱅크의 챗봇과 고객의 대화창이 열립니다.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면 한도 조회가 이루어지고 서류제출, 대출심사, 대출실행까지 대화창에서 진행됩니다.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듯 대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의 어떤 가치를 비대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수도권 지역 KBC세 기준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는 2.96%, 최대한도는 6억 3천만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다른 은행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2017년 내놨던 신용대출만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올해도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양적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구체적 목표액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여신 성장의 절반 이상을 주담대를 통해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체 취급액의, 전체 순중액의 절반 이상은 주담대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은 아마 주담대로 할 거고요. 카카오뱅크에 앞서 토스뱅크도 어제 인터넷 은행 최초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내놨습니다. 그간 신용대출에 머물렀던 인터넷 은행의 경쟁 무대가 주담대, 사업자 대출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형입니다.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